2026년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부족한 소각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 어려워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상황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권성 기자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인천시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인천시는 최근 새로 짓는 자원순환센터에 주민들이 원하는 쇼핑몰과 문화시설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자원순환센터의 외관도 해외의 경우처럼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서 지역 명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두고는 시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바꿔보고자 시가 꺼낸 계획들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박남춘 인천시장 임기 때 4개의 신규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그동안 어디에다가 짓느냐를 두고 주민 설득이 어려웠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입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2026년 수도권 배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동부와 서부, 북부권에 각각 하루 처리 용량 240톤에서 300톤 규모의 소각장이 필요하고 또 남부권에는 최소 하루 645톤 처리 규모의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권역별로 어디에 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부평 계양 지역인 동부권은 부천시가 함께 쓸 광역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부천시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중동, 옹진 지역인 서부권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내년 2월까지 입지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서구 강화 지역인 북부권은 인천 서구 자체 건립 방향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고 또 미초월, 연수, 남동구 지역인 남부권은 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오는데요. 송도 소각장 대보수 계획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인천 지역 신설 소각장 입지 관련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권역마다 주민 반대 여론이 강해서 입지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을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4개 권역 소각장을 2026년까지 짓겠다는 계획인데 주민 소용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주민 반대 여론 때문에 국비 신청 등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 2026년까지 4개 권역 소각장 모두를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시가 내년에 주민 수용성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부평과 계양 지역인 동북권의 경우에는 인천시가 지금 부천시의 광역 소각장 권리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인천시의 바람대로만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 소각장 재검포 입장을 밝히고 당선된 바 있는데요. 취임 이후 한 반 년여야가 지났는데 전임 시장이 추진한 광역 소각장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지 아니면 철회하고 단독 소각장으로 갈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소각장 입장이 늦어지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하루 처리 용량 470톤 규모의 소각장을 단독으로 지을 경우 총 사업비 5,600억 원이 드는데 그중 2,15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평 계양과 강서구가 함께 쓰는 9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짓게 되면 정부와 해당 지자체 사업비 분담을 통해서 총 사업비 7,700억 원 중에 880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부천시 예산 1,270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민선 7기 부천시의 계획이었습니다. 민선 8기 또 조용익 부천시장은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임 이후에 주민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했고 또 비용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우선이라는 지역사회의 광역 소각장 반대 여론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천시가 단독으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선 단독 소각장 건립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 쪽에서 이제 바빠질 것 같은데요. 부평 계양 동부권에 소각장 신설을 새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부천시가 단독 소각장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인천 동부권 신규 소각장이 필요한데요.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나 계양구 외곽 다른 지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권역보다 준비가 늦어졌기 때문에 인천시도 서둘러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인천과 부천에서 소각장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입니다.